고통스러운 시련의 기억을 정말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, 기억이라는 게 무엇이냐, 기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영화에서는 기억을 지어주는 회사가 나옵니다. 의뢰인의 머리에다가 이상한 깡통을 하나 씌워놓고 그 사람에게서 필요한, 지워야 되는 기억들만 골라내서 싹싹 지워줍니다. 이런 일이 SF에서만 가능한 것이냐,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. fmri라는 기계죠. 이 기계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을 보고 있구나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갔어요. 다 보이는 거예요. 여러분의 마음이. 이제는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그냥 마음 읽는 기계들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지겠죠. 그리고 만약 그런 세상이라면 특정한 기억을 선별해서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억을 거꾸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. 그게 한 10년, 15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게 정말로 가능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지우고 싶으실까요?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.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실 인과관계는 반대라고 합니다. 우울한 기분일 때 우울한 기억이 떠올라요. 그런데 그럼 왜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는데 나쁜 기억들이 주로 우세하게 떠오르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결국 기억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기억을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요. 기억을 잘 못하면 죽는 거예요. 기억이라는 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.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지 그 안 좋은 일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위험했던 것, 불쾌했던 것,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지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. 기억이라는 건 좋았던 걸 더 찾아가게 만드는 역할이 우선이 아니라 안 좋았던 걸 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제일 우선적인 거라는 거죠. 그리고 기억을 못한다는 건 결국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. 여기서 조엘이 클레멘타인과의 기억들을 모두 지우려고 합니다. 그랬더니 그 기억이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연결이 돼요. 근원적인 엄마와의 기억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여성에 대한 기억들이 클레멘타인하고 연결돼 있어서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면 나머지 연결된 다른 기억들도 같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. 나를 만든 게 바로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. 그 중에 일부를 지운다면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죠. 내 정체성이 지워지는 겁니다. 기억은 운명을 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. 우리가 왜 실수를 하느냐 하면 그때 이런 실수를 했다는 기억을 못해서 해요. 여기서 보면 조엘이 클레멘타인과의 그 있었던 모든 일을 싹 지워버린 덕분에 다시 또 그 몬토크 해변으로 가서 또다시 클레멘타인도 그 기억을 지었거든요. 둘 다 기억을 못하니까 둘이 같이 똑같은 곳에 가서 또다시 만난다고요. 기억을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. 기억이라는 건 우리에게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은 그걸 지운 거예요. 우리가 과거를 계속 과거의 경험을 축적하면 좀 더 현명해지는 이유가 기억 때문이거든요. 기억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사례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왜 처음에는 단순한 원인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화는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하죠. 그 영화의 결말이라고 보자면 저는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너 기억을 지울래? 지우고 아주 무지하고 무지하지만 행복하게 살래? 아니면 기억을 계속 안고 살면서 그런 실수를 앞으로는 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래?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?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